구요 이준호님 후원 900원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. 아 900원 고맙습니다 3원더스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 아 키나 콜라 뵙수 어.. 한발적으로 가기 빡사네 3몬더스 으흠흠흠 흐흐흫 고맙 아 이거 한시간 넘으면 안되던데 사냥하러 갔다 오래걸리나 사냥한 크흐흐흐 That one ㅋㅋㅋㅋ 아 lasted 이런거 원래 안 썼던거 같은데 아닌거 원래 썼나? 이런거 안 썼던거 같은데 당황스럽고 아 죽었잖아 아니 당황... 당황해버리고 원래 이런거 안 썼던거 같은데 아 원래 안 썼던거 같은데 당황스럽군 당황했어 당황했어 처음 봤어 원래 저런거 안쓰잖아 나 어 당황했네 어 깜짝 놀랐네 ㅎㅎㅎㅎㅎㅎ 좋았어 좋았어 아 이거 잡는건 패기인데 아 뒤로 쫄보처럼 들어가야되는거지 아 뒤로 쫄보처럼 들어가야되는거지 안전하게 해야되겠지 디디디디디디 그저 절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.. 미치겠네.. 이런 이런 이런.. 아.. 방향 감각이 안 되네. 마이남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우워 죽었잖아 어허허허허허 집중해 집중해 침착하지 못했어 다 왔는데 침착하지 못했어 어우 죽으면 끝이네 이제 목숨 덮는데 어 왜 아래야 위로 점프해놓고 어 어후 깜짝이야 아 아 두개 못먹었대 목숨이 없어 여유가 없단게 아, 이걸 먹으면 어떡하니 쓰읍, 아 이런 이런 하나 남았는데, 아 아 어떡하냐 야, 저걸 먹으러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오오, 갈뻔했어 갈뻔했어 하나 먹으려다 갈뻔했어 오오, 살았어 아, 저 숨막히는 혈전이었다 와아 보스와 다름없었어 아 아, 이게 맞는다고? 이거 아, 위험하다 아, 이게 나왔네 아, 이게 나왔네 아, 이게 나왔네 어이구 어어어 어어 술발력 좋았어 어우 그냥 아 넌 넌 넌 오오오오 비어 오케이 아 고마워 좋아좋아 오오오오 후ssa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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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우 어어어어어어어 어이고 어이구 어이구 아 될 것 같더라 아니 오 오 오 왔어 아 어떡하냐 죽을 것 같은데 아 박사야 돼 오 오 오 야 아 긴 적음이 어머머시하고 어..오케이 보너스 좋아좋아 안정감을 좀 찾아가고 있는거 아 아아 이걸 아래로 썼네 와아 아주 지식이 예뻐 밀었을수도 있었을거 같은데 왜 이어 먹었어 죽었거든 아 왔어 죽음의 각이 나왔어 좋은거 같다 아 왜이렇게 빡세냐 갈거 같은데 아 오오오오오 이건 어떡하디 어으 오오오. 왜왜왜. 팔지에 어려웠어. 무게. 아 무게일거 같은, 느낄 수 있을까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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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빡세 목숨이 하나 있으니 그래도 약간의 여유가 있긴 한데 어구 어구 어구구 띠르띠르띵 어.. 어우 구웠어.. 어..어..그냥 쬐야될거 같은데? 흐흐 오오! 아 죽었다! 아..욕심부렸네 아.. 폰옥스 타고가자 목숨 하나는 있어야 돼 이거 죽었다 아..이거 오토바이트? 쓰읍.. 하..야..씨 아..병국에 다 먹었네 아이씨 아아 죽어가지고 어디서 나오네 어..바로 시작이야? 아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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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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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판이고 아 괜히 먹었네 카드 수많은 남았으니까 끌 수 있거지 오늘도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또 오... 오오오... 쓰... 어 위험했어요 아 원코인인가요? 아이.. 별거 아니군요 오래간만에 필으로맞아 주는 toca 아 진짜.. 원 코인을 해냅니다 아 진짜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블랙헤븐이었나요? 그.. 이게 생각난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 이 장면 NR T.. 아.. 아.. 느낌 부족으로 가자 아 이거 서로 3 원더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